드라마 덕킹의 강력 3팀의 어사 박문식, 박팀장님 나오셨네요. 그 강력 3팀의 호흡이 엄청 인기였죠. 네, 재밌었어요. 촬영 분량이 워낙 적어서 아껴가면서 촬영했는데 끝나고 세트장 근처에서 소주도 한 잔씩 하고 이상하게 처음 본 친구들이었는데 고은씨부터 다 처음 만난 친구들이었는데 다들 묘하게 이번에는 참 좋았어요. 그래서 작가님한테 전화해서 분량을 좀 늘려다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. 근데 되게 잠깐잠깐 만나서 더 애틋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. 기다려지고. 네,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작가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기도 하고 장단점이 있네요. 그 후배들한테 인기 많은 선배이실 것 같아요. 제가요? 아니에요. 이거 극대한 후배들이 들으면 아마 콧방귀를 못할 거예요. 어떤 선배시죠? 그냥 중간인 것 같아요. 이도 저도 아닌 그리고 회식자리나 술자리에서 잔소리 많이 하는 선배.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후배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후배도 있어요. 고백하시는 거예요? 잘 될 거라고. 너 잘 될 거야. 라고 했는데 한 몇 년 후에 만났는데 잘 되긴 뭘 잘 되냐고. 좋은 얘기 해주신 건데. 그렇죠? 그렇죠? 그렇죠?